6 형아처 유튜브에서 깨는 안 봤는데 추월파드랑 해시계랑 일코스트 명상 있으면 그냥 깨 나오면서 알았지 1 2 2 2 3 2 3 5 5 5 5 5 5 5 5 5 6 6 6 6 5 5 6 7 8 10 10 11 11 12 12 12 13 14 12 13 14 15 16 16 20 20 여기서 요정이 예수 가방이 여기서 왜 형질 눈반구 초커가 대도답 삼형제다 안맞으면 그만이야 1 2 2 2 3 5 5 6 5 6 6 7 7 8 8 8 9 아씨 방클 쉣 추월이다 생추월이 뜨네 무애를 통해 공격 의사를 알 수 있지 네놈은 다음 턴에 공격을 한다 아니 이번 턴 다음 턴이 아니고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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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되지 않아? 그래야 아니 뭐 무애문화만 하면 되긴 되네 근데 1,2,3,4,5,5,5,6,7,8,9 비갈김 있어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더 지우기 내야될 듯 더 지우기 내야될 듯 아 진짜 뭔 어제 같은 게임 어제 같은 게임 정말 비호감이야 도 도 굿 개호감 사명제다 니들이 엘리트 해라 저게 안되는건 아닌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무분무분무분교 마요도 떠네 마요 근데 써야되나? 굳이 저거를 써야하나 괜히 드로만 말릴텐데 이런 머저드겐 이런 머저드겐 와 켈리 이출? 이출 좀 애매한데 대체 애매한건 뭘까 대체 애매한건 뭘까 클리어각이긴 한거 같은데 이제 뭐가 문제지? 이와트앞에 문제가 남아있긴한데 가방도 개미있었는데 나이색 공격안하네 이출 이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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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교강 교훈은 교훈을 강화해요 피갈김 두장 쓸만한 것 같은데 껌별 아니 와 유물 소주 왕관 룬반구 초커 외형질 와 갓겜 소주 왕관 룬반구 초커 외형질 그저 갓겜 보트 보이지 않는 법을 봐라 떡 먹은 어둠이 찾기 아니 내 수비가 수바 수수 필요 없잖아 능숙 강섬 정도면 될만한데 어 수고렘주의 수고렘선 능숙만 줘도 좋고 강섬만 줘도 좋은데 둘 다 주네 수고렬 고급 지하 진짜 엘다 뷸라고 할 수 있다 언제잠이야 이거 교창도 아니고 수리검인데 교창도 있고 교창도 있고 교창도 있고 교창도 있고 또 창고 주단 그런 건 없다 오또또 갈김 쌍추월 이갈김이면 추월 더 넓은데 아 이 야쿠아 거는거 봐 진짜 정떨어지네 올교훈 올교 ت거 올교훈 험탑괴담 공격하면 죽인의 수도승 업효창이다 이기움을 잘 먹겠습니다 지금 상대가 공격 안하면 대 못 돌린다는 단점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공격을 안하는 적은 없어 하지만 달팽이라면 어떨까 아 실수 모든 적은 공격을 한다 그것이 적이니까 다크가 렛카우 그거 하나 날팽이 난 전에 가서 말과 마샤 아 이럴줄 알았다 정말 기분 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어리석은 놈 그저 누가 어리석지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까 그 잼민이가 말했던 잼민이는 어디까지 본 것인가 시간을 달리는 잼민이 대박 잼 벗어 심장 벗어 심장 벗어 심장 복제 포션 쓸 듯 없다 그냥 처진 했어야지 슬커우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기분이가 좋거든 요 어제도 무색 카드로 깨지 않았나 아클과 왓처 같은 강캐는 무색 카드로 덱지 할 수 있는데 아일런트 같은 애들은 맞고 무색 카드로 덱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일런트 같은 앨범 되는 거 여기가 어 어 어 어 어 안생 이즈 눕허트 퐁퓁 퓁퓁 퓁퓁퓁퓁 퓁퓁퓁퓁퓁 퓁퓁퓁퓁퓁퓁 퓁퓁퓁퓁퓁퓁퓁퓁 transac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